음악 처음에는 남들의 시선이 되게 싫었거든요 그냥 되게 평범해 보이고 싶었고 그냥 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부터 그런 시선들도 즐기게 되었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저 나름 극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섯 장만 찍어봐요 A컷은 있어 그때는 이제 잡지 같은 걸 하고 싶어도 진짜 뭐 담당자 분들께서 대놓고 유색 인종을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우리 매체는 까만 아이를 쓰지 않습니다 라고 진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의상으로 인정한 것 같아요 우리 매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매체는 그의 이동을 지지 않으면 우리 매체의 꿈은 그의 이 일을 하며 우리 매체의 꿈을 지지 않으면